지하철 잘 못 타는 진홍씨 아 지하철 잘 타 네 지하철 잘 타 오빠 귀 덧돌았지? 네 여기 안 보이네 이렇게 두 개?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진화가 딱딱 바로 오네 거기서 귓박해 놓은 곳은 서복 서복이 홍석이 말하는 곳인가 홍석이 밑에 귓불 두 개 뚫었었나 기억이 안 나요? 오늘 안 덥나요? 네 오늘은 비 온다고 하더라구요 오늘은 비 온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어제 사실 운전면허 필기쇼을 어제 보러 갔었어요 고맙습니다 사업체 좌측 오븐 저 하자 이제 아 저 어디 네 우주 너무 이건 들어 합니다 뭐 나도 이정도탕이 아 따셨구나 아 귀엽다 나 빨리 따고 싶다 저 잠시 오늘 만나러 오게 한 만나기로 한 사람을 연락을 잠깐 하고 올게요 여러분 잠깐만요